히오스 해봐라 진짜 재밌는데 해보고 까냐? 진짜 해보세요 진짜 후회 안하십니다 해보고 그러는거라고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또 업데이트 됐어요 업데이트 할때마다 해보고 가세요 업데이트 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히오스는 계속 바뀌거든 끊임없이 진화를 추구하는 게임이에요 어제 히오스가 오늘 히오스가 아니야 오하아몽이라는 사자성 아세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여몽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럼 뭐..뭐야? 어제 히오스 다르고 오늘 히오스 달라 그리고 또 요번에 대규모 업데이트까지 돼 이번 느조스 닮은 애 스킨 달려가지고 걔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옛날 했던거 가지고 재미없다고 까면 무슨..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최근에 패치된걸 해보고 까야지 해보고 까라는 얘기가 그거에요 새로 나온걸 해보고 까세요 이번에 패치됐죠? 해보고 까세요 더이상 그 해보고 까는거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 사 사 사 사 사앙인입니다만 상인입니다만 상인입니다만 생인 아입 니드민 상인입니다만 하하하하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하하하하 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야야 저 우울증 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도 너무 심해서 3년동안 매일 약먹는데 침착맨 연걸전 하는 날은 넘나 잘자요 천연 불면증 치료제 각걸전 인정합니다만 아 그래요?